Herrie Hsu가 좋아한 분들은 그가 나에게 안가고가 이렇게 내일부터 내일부터 잘해야하는게 좋겠어 그가 나와요 진짜? 근데 사실 리허설 리허설 저희는 확실히 머스터더 여러분 머스터더 여러분 그킥 커플가 콜리고 있습니다 김여욱식입니다 야영 지금 여러분들과 보고서 예상에서 처음 봤을때 아니, 스태지오랑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저희가 휴가를 행동한 한 가게로 스태지오랑 같이 봤어요. 박수! 근데 아직 텐션은 크리오할라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한국에서 2년 이상 됐는데 말했던 건 파파고네. 크리오할라고? 뭐. 대페삼리살리ów사이오 조이치리 대학가 근처여스니까 뭐 도코 잇땡 삼겹살의 미세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좀 더 좋은 곳을 찾고 아, 그리고 가족이 고이징이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은 뭐 알겠지 도둑? 야외다, 옥이니쿠르노? 도둑본 같은 거 쓰세요 아니 알겠어요 아, 근데 오늘은 나니? 고도완을 오실래요? 아, 하나하나 요리 단골시켜라 아하하하하 아, 선물리 라느님께 진정하이리ません 하하하하하하하 다이탈, 히고시의 때시논브는 3,4,3 이야기 많니? 아, 이상하 근데, 저는 너무 순종이 히고시가 안한 거 같아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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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좋은 시간과가 근데 이사하면서도 자기한테 10만원 하는 것도 사실 있어요 내가 지금 히러키러하네 자기가 이사하느라 비곤에까지는 없어졌네? 너무 작가해요 이사하기 전에는 매일 3번씩 하고 있었잖아요 부크가 아까의 이유가 있는데 고래를 미루고 단세타치는 저의 마음을 공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각오를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고 고리코의 보호자로서 강국도 대신 이에 사카시토끼카라 제 후보 했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조환씨는 피곤하겠어요? 근데 대신 이게 있잖아요 마이니치츄리니 때 신사의 물고기를 털어놓으리 이슈카니 이카이츄리오인데 아 아 아 근데 저는 어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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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타임이 생기는거에요 테레스가 메가커피에 가는데 그러고 있죠! 솔직히 지붕이 안 바랍니다 그떡떡이 아니야 일단 비가 됐네요 소고기 너 왜요? 고기로? 내가 손으로 가릴 때 두드려요 그냥 닦아가고 있어요 왜! 나 내가 하면 괜찮아요? 와! 주민에서 찍어봐야겠다 와!!! 뭔가 삐지랄스러 spread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정말 넉넉넉한 거 같애 그럼 이제 간식이 있다면 뭔가 시선이 또 끝이 나온 때 아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아 아... 너무 좋아요 아무리 하면 아무리 하면 고구를 안 해 아무리 하면 마실 것에 아직도 제가 안녕하세용도가 아니 나는 일어났잖아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안녕하세용도가 아니 다른 2개의 커플은 올리브영인데 밤을 너무 많이 먹었을때 우리는 뭐 고래야 그런데 이게 큐슈가 많아 근데 큐슈가 중요한 이유는 혹시 고래가 여기 놓고 있다가 조세님을 입고 안녕하세용도가 묻어져 그리고 고래가 이후로 택배에 왔잖아 저는 사실 이 택배를 잘 몰랐어요 택배를 쇼핑의 이름이 단순히 스킨인거에요 화장품인거에요 스킨 로션을, 내가 이거 스킨 로션을 언제 주문했을지 했는데 이게 스킨 로션 카테고리에 들어갈거에요 왕자멘지 롱타임 스프레이가 좀 재미있는 사람은 코멘트에 링크를 써놓을테니까요 특별하게 지금밖에 2 플러스 원에 사용할거에요 남자의 시간의 이야기는 있잖아 한국인의 자리에 대한 내용은 onian 수정에는 글자함이 바뀌기 때문에 한국의 자리에는 글자함이 잘 안되니까요 특히 남자와의米가 알고 계시는 내용은 여자가가 힘들지 않 impress이니까요 글자함이 좋고 글자함이 좋다고? 글자함이 좋다고요 나는 그저가 안 провод Carつ척에서 그게 어떤 relación의 희망이 좋다고요 그렇죠! 저거 지금 이야기하면 글자함이 붓이라고요 글자함이 좋다고요 그걸 안의cymine 정말? 정말 몇몇 있어요 근데 그 여자도 좀 더 놀랐어요 신기하다 근데 사실 만족도는 나중 확실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아니 할게 왕자고는 할게 아니 아니 한국에서 이런거가 나왔더니 일본의 친구들도 소개해봅시다 이런 남자 제품들까지도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한국도 성리치에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후기 저희가 이렇게 서울로 뒷곳이 오지 맛있다 코리카라마 서울의대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서울 치카쿠에 있는 료코지도 많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행지라던가 맛집 같은 게 있으면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행 일정자는 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페 삼겹살집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마셔서 감사합니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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